저 푸른 초원 후에 라디오를 한 대 끼고 사랑하는 우리 님과 김동네 뉴스업 듣고 싶어 10월에 시작했어 11월에 입소문에 12월에 상을 타고 1월에는 확대 개편 김종대 뉴스업 김종대 뉴스업 1월 22일 금요일 2부 시작합니다 요즘 저희 방송에 청취율이 좀 안 나온다고 작가님이 직접 나와서 뛰고 계십니다 조금 전에 그 장면입니다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신 문자 살펴볼까요? 9330님 잘 듣고 있다면서 삼행시 지어서 보내주셨는데요 김종대 뉴스업은 종합뉴스 시사 프로그램에서 대기만성 으뜸이 될 것이다 아이고 뭐 이렇게 과분하게 또 제가 못살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8361님 숨쉬는 것도 정치의 한 영역입니다 아까 방역의 정치화 얘기할 때 어디까지 정치냐 하니까 딱 이렇게 명언을 남겨주셨네요 맞습니다 정치가 아닌 것이 없죠 이어서 산업은행의 최근 이상한 행태를 전문가들 모셔서 심층 인터뷰로 풀어보겠습니다 기준업 기분업 기운업 김종대의 뉴스업 우리나라에서는 대기업이 위기에 차하면 자금을 지원하면서 구조조정에 나서는 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산업은행입니다 하지만 최근 산업은행이 노동자는 외면하고 재벌편만 들어준다는 비판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네요 특히 한진중공업의 최대 주주가 산업은행인데요 김진숙 지도위원의 복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청와대 앞에서 32일째 단식이 이어지고 있고 김진숙 씨는 부산에서 출발해 청와대로 도보 행진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엔 노동자를 외면하는 산업은행의 구조조정 방식 과연 맞는 것이냐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 그리고 산업연구원 하준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날씨도 굳은데 오시느라고 좀 고생 안 하셨나 모르겠어요 불러주셔서 감사하죠 저희가 더 감사합니다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는 산업은행 대체 뭐 하는 곳인가 먼저 산업은행이 어떤 곳인지 하준연구위원님께서 소개 좀 해주세요 이게 산업은행이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금융기관인데요 사실은 일제시대 때부터 처음 생긴 게 조선식산은행이라고 일본 사람들이 식민지 동안 자기들 재벌들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세웠던 은행이 산업은행의 원조가 되겠습니다 1918년에 세웠으니까 지금 100년이 넘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60년대 70년대 굉장히 빨리 경제개발을 하면서 자금이 없을 때 부족한 자금을 기업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어냈던 개발금융기관이 산업은행이고 그건 국가 주도의 투자은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요즘이야 그렇게 자금이 부족한 나라도 아니고 개발시대를 지나왔는데 최근에 와서도 그와 같은 기능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건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는 세계 7위 8위를 다툴 정도로 경제규모가 크지 않았습니까 이 정도 되면 사실은 이게 어느 정도는 본래의 기능이나 역할을 다한 셈이고 축소가 되는 것이 사실은 상식이 맞는 것이죠 그랬군요 그런데 이게 산업은행이 워낙 규모가 크고 방대한 기관이다 보니까 결국은 정치권에서의 압력도 산업은행을 제대로 축소하는 데 역할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아직까지 남아있는 기관이 돼버렸습니다 그렇군요 어떤 변화가 있을지 기로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양이원영 의원님 최근에 김진숙 법을 발의하셨다고요 환노희 지금 소속이시죠 네 저희가 지난 국정감사 때 김진숙 지도위원은 참고인으로 그리고 한진중고 위병모 대표님은 증인으로 오셔서 관련한 얘기를 쭉 했었어요 그때는 여야가 사실 이견이 없었습니다 김진숙 지도위원 복직에 대해서 복직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김진숙 지도위원 복직은 사실 그 사람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가 80년대부터 어떻게 보면 노동자들이 희생해 오면서 진행되어 왔다 여러 가지 산업화 현장의 하나의 산 증인과 같은 분이셔가지고 그런데 당신은 복직을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 복직하는 데에 타워크레인 농성이라든가 단식이라든가 이런 걸 해 왔잖아요 그래서 사실 수백 명이 다시 복직이 됐는데 오직 이분만 제외한 형태였거든요 크게 이해가 안 가요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정년 남았으니까 명예롭게라도 복직을 하고 가자 특히나 지금 저는 이제 드린 얘기 중에 하나가 한진중고업이 팔릴 위기에 지금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노동문제를 안고 가는 건 훨씬 더 안 좋은 거니까 그걸 깨끗하게 해소하고 가는 게 좋지 않겠냐 그게 또 CEO로서의 역할이지 않겠냐 그렇게 기업의 가치를 또 높이는 거고 한놈위 위원장님 명의로까지 복직을 권고하는 문안을 보내는 것도 여야가 합의가 돼서 그렇게 했죠 아니 그럼 다 잘 풀릴 걸로 기대했는데 복직이 안 됐거든요 네, 안 됐죠 그래서 법을 개정하자는 이런 어떤 산업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하시게 된 것이죠 네, 그렇죠 보니까 이제 민주화 보상심의위원회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복직 권고를 두 번이나 했어요 경사노위에서도 중간에 중재도 많이 했죠 현장, 부산 현장도 내려가고 아주 간단하게 유인물 대용 대회 갔다 온 다음에 유인물 뿌린 것 때문에 그 제목 하나로 실선판이 묶여서 고문도 당하고 했던 그걸 우리가 다 기억을 하고 있고 그거는 한국의 산업화의 산증과 같은 곳이 같은 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기를 했는데 한진중공업 쪽에서의 얘기는 항상 이게 배임이 될 수 있다 복직하면 배임이다 네, 배임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산업은행 쪽에서는 자기들은 이건 개입할 건이 아니다 그건 노사가 알아서 하는 거다 그래서 제가 민주화 보상심의위에서 권고한 내용 이런 거에서는 민간에서도 보상도 할 수 있다 그런 금고 조항을 넣었어요 개정안에다가 네, 개정안에 넣었고 그리고 산업은행 쪽에다가는 두 가지를 넣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적자금이라는 건 국민 세금이잖아요 그걸 투입하는 경우에는 기업의 산업의 전환이 필요해서 어떻게 보면 기업이 그렇게 된 걸 수도 있잖아요 투자를 잘 못해서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전환적인 측면서도 보고 그리고 고용의 측면 이 두 가지도 같이 보면서 투자를 해라 정보한 자세 중재 못하겠다 대주주면서 말이죠 이런 태도가 있었어요 영국 위원님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제가 굳이 회사 쪽 입장을 이해를 하려고 하면 배임이라는 건 회사의 경영진이 회사 재산을 주주의 이해에 반해서 사용하게 돼서 회사에 손해를 끼실 때 생기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양희원님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산업은행이 지금 한진중공업의 거의 65% 가까이를 가지고 있는 대주주거든요 아까 이야기하신 걸로 보면 대주주가 산업은행인데 그 회사에서 대주주가 인정을 해 주면 될 문제를 자기는 모르겠고 자기 밑에 있는 한진중공업에서 알아서 해라 굉장히 이제 그냥 책임지지 않겠다는 이야기겠죠 기본적으로 아니 그러면 주주의 이익에 반해서 복직 못 시키겠다 했는데 주주가 나 괜찮다 복직 시키자 이러면 얼마든지 배임이라는 이런 논리 다 대주주인 65% 가까이 가지고 있는 산업은행이 오케이 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한테 더 잘해준다고 처벌하는 법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한진중공업에서 뭐라 그러냐면 이게 부당해고로 법적 판결이 안 났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1심 하다가 말았거든요 그런데 그 1심 판결이라는 게 80년대 그 업목한 시절에 이거 부당해고라고 재판부에서 판결 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리고 그걸 항소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때 뭐 열악한 상황에서 그렇게 할 틈도 없었고 그런데 우리는 공적기관이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에서 이거는 부당해고에 해당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복직을 하는 게 좋겠다고 권고를 했잖아요 그럼 그 자체가 근거가 될 수 있거든요 국가기관이 그렇게 판단했는데 그러니까 그런데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련한 법에다가 보상도 할 수 있다 민간회사가 그걸 한 장을 그래서 넣었어요 그러면 배임이 그러면 안 되겠냐 그러면 아니 자꾸 배임 얘기하는데 이런 식으로 가면 결국 지금 정년도 다 지나셨고 그래가지고 사실 일단 복직할 수 있는 일단 시기는 지났지 않아요 명예복직 형태로라도 좀 하자 퇴직금 다 쳐주고 이렇게 하기가 어렵다고 하니까 어쨌든 명예복직 형태로라도 기본적인 보상이나 위로라도 좀 하고 위로금위라도 하고 그렇게 가자고 했는데 아직도 요지부동입니까? 일체 다른 얘기를 안 합니까? 네 그렇죠 지금 산업은행이 이렇게 개입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한진중공원 매각 문제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한진중공원 팔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팔면 결국은 회사부지는 아파트 지을 거라는 우려가 있어가지고 지금 지역에서는 반대 목소리가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일하는 분들 해고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조금 이제 이거 제가 충분히 설명드려야 될 것 같긴 한데요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기업이 이제 위험해지면 국가경제에 미칠 파장이 크다는 핑계에 강해서 이유 하에서 그걸 이제 한 군데 몰아가지고 국가가 결국은 공적 작업을 투입해서 지원을 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그 회사의 지분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관리를 하게 된 게 이제 산업은행의 그동안 한진중공업 같은 경우도 박근혜 정부 말부터 이제 우리 조선산업이 굉장히 어려워져가지고 문제가 많이 됐었죠 그래서 이제 대우조선이나 이런 회사들까지도 넘어갈 정도였고 우리 소위 이제 조선사 빅3 그 다음 단계에 있는 중형사인 이제 한진중공업 같은 것들도 문제가 되었는데요 이제 한진중공업이 부실에 들어가니까 결국은 이제 그게 자율협약이라는 걸 맺습니다 은행들하고 조선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워낙 경기 변동이 심하고 금액이 크고 장기이기 때문에 일반 은행들이 잘 대출을 안 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걸 이제 국책은행이 이제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이나 중토기업은행이나 이런 데서 대출을 하는 식으로 우리가 해왔거든요 물론 이제 그게 우리 자본시장이 이제 충분히 성숙되지 못해서 뭐 불가피한 면이 있기도 한데요 그러면서 이제 16년에 한진중공업이 어려워지니까 제일 대출을 많이 해 주는 이제 산업은행이 그 증명을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 한진중공업이 발부동을 치려고 그랬겠지만 이제 필리핀에 이제 조선소를 짓습니다 수비 조선소라고 그러면서 이제 거의 뭐 1년에 수천억씩을 들여가지고 저기 1.5조가 넘는 돈을 이제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아이고 그럼 부실이 뭐 엄청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유지를 할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자본이 잠식이 되죠 자본이 잠식이 됐다는 건 결국은 이제 그 주식 가치가 하나도 없게 됐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회사를 이제 살리려면 결국은 이제 최대 채권자였던 산업은행이 출자전환을 하는 과정에서 63%라는 이제 최대 주주가 되었고 그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한진을 출자를 했는데 문제는 이제 그동안 이제 자기들이 이제 물린 돈을 지금은 뭐 손해를 또 메꿔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매각을 하려고 이제 작년부터 알겠습니다. 그런 맥락이 있다는 건 알겠는데요 자 산업은행은 이제 국책기관이고 일반 어떤 사적인 이윤을 취하는 게 아니라 국가경제를 보호하고 고용을 지키는 어떤 공적인 목적에 충실해야 되는 기관 아니냐 이런 의문이 들어요 그렇다면 매각을 하면서 이렇게 대량 해고가 생긴다든가 어떤 또 다른 어떤 정리해고 사태가 일어난다면 국책은행이 할 일이냐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산업은행법 개정안을 낸 건데요 제가 독일에서 MBA를 했거든요 MBA 수업을 하면서 기업의 목표가 뭐라고 생각하냐라고 학생들한테 다 물어본 거예요 저는 당연히 이윤 추구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틀렸대요 도대체 뭐냐 아주 훌륭한 교수님인 것 같아요 가치 창출이다 가치의 창출? 가치의 창출이다 오우 심오해 보입니다 이윤만 추구하라고 보면 비전도 없고 새로운 가치를 생산하지 못하면 혁신은 요원하다 오히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필리핀의 조선소를 세운 거는 이게 사실은 기업이 그 가치를 추구했다기 보다 너무나 단계적인 이윤만 쫓아가다가 경영 실패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산업은행이라고 하는 은행이 그 재원이 어디냐 국민들이 내는 세금이고 국민들이 세금을 왜 내냐 내가 직접 우리 사회 국가공동체가 우리 사회공동체가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직접 못하니까 국가가 대신해서 하기를 바라는 거죠 산업은행이 대신해서 뭔가 가치 있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일자리를 나누는 것도 그거 자체가 가치가 있는 일이죠 그런데 이 기업이 그게 아니라 다 사람들 잘라내고 정말 팔아먹기 위한 걸로만 생각을 한다면 그게 스크루지 영감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돈 놀이하는 거고 그건 다를 게 없다 산업은행이 그래서는 안 된다 이 매각 사태에 실제 그런 우려가 있다고 보시는 건지 그렇죠 구조조정을 지금 어쨌든 단행을 하겠죠 지금까지 산업은행이 진행한 걸 보면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구조조정한 기업이 117개에 달하고 한진중공업뿐만 아니라 대우조선해양이나 아시아나항공이나 다들 구조조정을 내세웠죠 쌍용차도 그렇잖아요 노조 파업하면 자금지원 없다 단체협약을 1년 단위 원래 하게 돼 있는데 그것도 3년 단위로 해야 된다 일체의 쟁의 얘기를 중지하는 거를 약속해라 그래야지 기업을 살린다 그 산업은행이 얘기한 거예요 산업은행의 이동걸 회장 말씀입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투자의 조건으로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노사 문제를 건드린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쌍용차에 대해서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면서 그럼 한진중공업의 김진숙 지도위원 한 명 보지 시키는 거는 왜? 그건 노사 자유로운 게 할 일 아니다 이게 선택적으로 개입할 땐 하고 선택적 개입이군요 그렇죠 개입하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위헌적인 건데도 그렇게 문제제기를 김진숙 법에 대해서도 그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길래 그러니까 산업은행에 대해서 보는 관점이 참 다르구나 저는 근데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공적 자금을 투입을 하는데 노동자부터 자르지? 세금을 투입을 하는데 왜 노동자부터 자르지? 정보 기조에도 안 맞잖아요 공정경제를 얘기하는 또 문재인 정부 소득과 고용을 중시하는 정부에서 왜 이렇게 방치가 되는 건지 조금 저는 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정말 제대로 된 구조조정이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구조조정이라는 게 결국은 기업이 부실해지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기업이 부실해지는 데는 여러 경제 주체들이 책임이 있겠죠 근데 회사의 노동자들은 기업의 주된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위에서 지시를 받아서 시키는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한테 과연 제일 처음으로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건지 만약에 경영진이 이사가 자기가 얻을 수 있는 정보를 충실하게 확보를 하고 거기에 판단해서 회사를 위해서 의사결정을 했으면 그 회사가 큰 손실을 보고 망하더라도 그 회사의 이사에게 민책을 시켜주는 그런 것들이 경영판단의 법칙으로 보호가 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사는 그렇게 경영판단으로 보호를 하는데 열심히 일을 했던 사람은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이런 식으로 하는 건 너무 많이 안 되는 것이죠 제가 조금 안타까운 건 이 정부가 가장 말을 많이 하고 앞세웠던 게 일자리고 사람이 먼저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먼저다는데 사람이 먼저다라는 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을 먼저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되면 열심히 일한 사람 먼저 나가라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조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구조조정이 아니네요 해외에서는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이런 경우에 다른 나라에서는 아무래도 우리보다는 경영이 불안하거나 아니면 사업체들의 조직이 변경이 되거나 할 때 고용 보장을 하는 게 법제화가 잘 되어 있고요 일본은 그러면서 이제 노동계약 승계법이라는 걸 같이 제정합니다 승계법 그런 법이 있군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근로자에게 규책 사유가 없거나 그런 경우에는 이제 기존의 고용계약을 이제 승계하도록 그렇게 법제화를 고용을 승계하도록 새로운 인수자가 네. 그리고 이제 프랑스도 그렇고 50인 이상을 이제 해고를 하거나 할 때는 이제 사전에 이제 엄격하게 심사를 받고 고용유지협약 같은 것들을 또 강제화한다거나 그런 식의 상당히 이제 많은 이제 고용안정장치가 되어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제 기본적으로 투자자의 입장은 가장 반영이 되고 경영자의 입장은 충분히 반영이 되어 있는데 우리 법에서는 이제 굉장히 이제 노동자의 입장이 네. 공백 상태로 있어서 그래서 이제 사람이 먼저다라는 걸 고용을 하면 안 되겠 그러니까 제가 사례 하나를 보니까 현대중공업 경우에 2016년에 조선산업 경기가 어려워져 가지고 원화총 노동자 한 3만 5천명 정도가 희망 퇴직 등으로 이제 일을 그만두셨어요 그런데 그때 사내 유보금만 16조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좀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그리고 최고 경영자나 좀 재벌 일가들의 사제 출연을 한다거나 사내 유보금을 활용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가야 되는데 우선 너무 손쉽게 사람부터 일자리부터 정리하는 거를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독일은 이제 원전하고 석탄발전소를 조기 폐쇄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바뀌면서 노동자들의 고용 승계를 위한 기금을 따로 이렇게 마련해 가지고 개별 기업들이 그런 노동자들이 다른 일자리로 갈 때 일정한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해 주게 돼 있어요 우리도 사실은 공적자금을 투여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희망 퇴직이나 정리해고가 아예 안 될 수는 없겠죠 이런 것이 그럴 때 적절한 여러 프로그램들을 지원해 주는 게 같이 병행이 돼야 되는 거지 이게 그냥 단순히 사람들 이렇게 일자리 그만두게 하는 걸로 모든 걸 다 해결하는 형태에 그동안의 관행은 이제 바뀌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냐 그래서 제가 이번에 산업은행법 개정안을 낸 것 자체가 김진숙 지도위원이 상징적으로 그분의 복직 명예복직이라도 하게 만든 하나의 단초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산업은행의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한번 논의하는 그런 시점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법안은 이제 첫걸음에 불과하신 것 같아요 앞으로도 더욱 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을 들으니까 이 공적인 투자자금이 어떤 방향으로 쓰여야 되는가 이 대방향전환이 필요하구나 하는 부분을 굉장히 뼈저리게 느끼는 시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직장의 뼈를 묻는 시대 사실상 끝났습니다만 언제든 해고를 당할 수 있는 해고천국에서는 행복을 도모할 수가 없겠죠 오늘 산업은행의 전환을 통해서 우리의 새로운 꿈을 앞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희망을 봤다고 생각이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양희원영 의원 산업연구원의 하준연구위원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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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